2023년 2월 7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 제1독서 장세기 1장 20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공창 아래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물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샛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랬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랬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랬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파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파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타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파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성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제1독서에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남성과 여성 또는 수컷과 앙컷이라고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대부분 짐승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표현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의 창조는 여섯째 날, 동물이 창조된 날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동물의 본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이러한 동물의 본성은 개별적 차원을 넘어 집단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이나 또한 다니엘서에서 바빌로니아의 정복자가 짐승의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규정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곧바로 그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소명입니다. 또한 그분의 창조에는 온유함이 깊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와 책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기대되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그분의 통치 원리를 따라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 전체에서 하느님께서는 말승과 영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하느님을 담고자 말승과 영의 온유한 힘으로 자기 생명의 원동력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폭력의 씨를 뿌리고 세상을 파괴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소명에 올바로 응답하기를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의 동물들과 피조물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자신에게 내재된 동물의 본성을 하느님의 말승과 그분 영의 힘으로 다스리는 겸손한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염소와 함께 지내는 세상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은 세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